음... 어? 토마토가? 토마토 집이... 드디어 고소 이거 보수 그러네 이거 로즈말인가 아니 뭐 장식용 파슬리? 파슬린다 옆에가 파슬린다 뭐.. 어디.. 대봉 없어요? 여기 얘들 방송하는데? 네.. 사과가 진짜 이쁘게 나왔어 약간.. 저거.. 지역 방송이구나 이게 원액인가봐 예전에 사죠 아 요것을 직접 갈아주니까 누나 이거 하나 먹어볼래? 어? 못하네? 어 먹자 작은거 중간거 뭐 이렇게 크게 적용할 수 있어 사과장 아우 초과장 그 차도 잘 손놈